제목만 보셔도 여러분, 올드팬들은 이 영화 알죠? 누구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맞죠? 뭐하고 또 악당으로 전문으로 나오는 또 리반 클립, 뭐 이런 사람들이 주연했던 석양의 무업장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영화도 좀 비슷한 제목을 한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디 가서 이거 연주 많이 했더니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보다 우리 음악이 멋있다고 이렇게 그런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KBS 올해 가서 했는데 18,000이 아니라 1800 관중이 아주 열광을 했어요 좀 색다른 맛이 있고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 젊은 팬들은 그 영화 안 봐서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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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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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